오늘 가볼 곳은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서울식물원 물놀이터입니다. 물놀이터는 식물원 수경파로를 따라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호수원 앞에 위치했습니다. 우와 여기 밑에 작은 물고기도 엄청 많아. 여기 물 나온다. thiefimaan 딸기 index Excuse me 여기 타워 Не 좋게 잡아먹는다. Uh 마구 물놀이 시설을 방금 갔다 왔는데 오토파크에 가면 유아용 물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그 물놀이 시설을 여기 따로 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기들이 놀기 너무 좋은 곳인가 봐 부처의 관리자분들이랑 안전연분들도 다 같이 계셔서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동생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구 식물원 물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